안녕하세요. 약국세무 5분특강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국의 절세 팁에 대해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국 개국시에 인테리어나 시설 투자 외에 자동포장기 등 사업용 자산이나 포스시템, 윈도우 프로그램, 사무용 프로그램과 같은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약국은 이런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용 자산이나 판매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이런 구입금액에 대해서 3%에 해당하는 만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로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중고로 구입하거나 운용 리스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찾아보면 약국 개국시에 들어갔던 여러가지 경비지출이나 아니면 사업용 자산 구입에 대해서 이런 절세 혜택이 있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유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감면 적용 대상 구입 자산으로는 사무용 소프트웨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포스시스템 이런 사업용 자산 구입도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최저한세 적용으로 적용받지 못한 공제대상 금액이 있다면 향후 7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투자 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 임대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상당액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추징이 될 수 있으므로 검토를 하실 때 이런 요건이 충족되고 난 이후에 양도를 하시거나 처분하시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처럼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용받으면서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고 다른 세액공제 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약국의 절세특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